이거 먹고 모든 게 달라짐. 먹기만 해도 혈관이 정화돼 혈액 속 기름을 쏙 빼줍니다. 한 방송에 먹기만 해도 혈관이 정화돼 혈액 속 기름을 제거해주는 음식이 공개됐습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한 한의사에 의하면 이것만 챙겨 먹어도 내 혈액 속 기름을 제거하고 혈관을 맑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제 정체는 무엇일까요? 대두. 이거제 정체는 바로 대두입니다. 한 방에서 콩을 오장육부를 보강하고 십이 경맥을 잘 돌게 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동의보감 해동문에 보면 대두가 모든 독을 풀어주는 대표 처방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죽상경화로 혈관이 막혀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식품이라고 해요. 대두에 함유된 식물성 단백질은 전체적인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특히 나쁜 LDL,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 식품의약처안전청에서는 2006년 5월에 대두의 단백질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두의 단백질을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추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대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소위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미세한 분자로 바꿔 혈관 벽에 기름이 들러붙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두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된장 부추죽. 죽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영양흡수율을 높이는 데 가장 좋은 조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추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짠맛을 순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또 된장의 부독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A와 C를 부추해서 보충되기 때문에 된장과 부추는 찰떡궁합이라고 해요. 된장 부추죽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된장 부추죽 만드는 법. 재료 1인분 기준. 된장 일자근술. 부추 6에서 8줄기. 밥 1공기. 참기름 약간. 물 1컵. 부추 6에서 8줄기를 깨끗하게 씻어 손질 후 잘게 다진다. 볼에 된장 일자근술을 넣고 물 1컵을 소량씩 넣어 된장을 푼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부추를 볶는다. 볶은 부추의 된장 물과 밥을 넣어 약불에 끓인다.